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연률 기준 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2.6%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전된 가운데 4분기에도 상승폭은 적지만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구인 건수는 10월에 1,030만 건으로 전월보다 35만 3천 건 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노동시장의 냉각을 시사하는 징후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12명이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방 상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 선거에서 뉴욕주 하원의원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후임으로 선출됐습니다. 상하원 역사상 최초로 흑인 지도자가 선출됐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테슬라의 위상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년 안에 20%를 밑돌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업계 경쟁 심화와 수요 위축, 트위터 투자 악재 등이 맞물리면서 테슬라 투자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 업체 도호대시도 테크기업의 인력구조조정 행렬에 동참하며 1250명의 인원 감축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호대시는 정리해고 대상 직원에게 17주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USKN 뉴스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헬스케어닷가부가 제공합니다. 헬스케어닷가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사진료, 처방약, 예약진료 등이 보장되는 헬스케어닷가부의 건강플랜은 유명 민간보험회사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낮은 보험료로 질 높은 플랜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를 받아 약 10달러 미반으로 플랜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헬스케어닷가부를 방문하셔서 12월 15일까지 가입하고 1월 1일부터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정보주간지, PNS제공,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아동피해자법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6건이 소송해서 성직자 66명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시대학 연구원들이 어제 대학 측과 전국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는 잠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파업 중인 3만 6천명의 연구원 조교들과의 연대를 위해 캠퍼스 복귀는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 과다 복용 사망자가 무려 1280% 폭증했습니다. 인종 벨로는 흑인이 인구 10만 명당 30.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LA시 의원들의 인종차별 발언 대화를 녹취한 사람과 두 달 전에 녹취록을 유포한 최초의 임무를 찾기 위해 LAPD가 수색영장을 대거 발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에서는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14일 전에 스케줄이 나올 수 있게 사전에 공지하고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줄 것을 토대로 한 조례안을 어제 승인했습니다. 이는 LA에서 최소 7만 명에 달하는 소매업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에서 지난 21일 낮 12시쯤 일어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성폭행 용의자는 백인 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30대로 추정되는데 오른쪽 팔뚝에 2인치 정도의 흉터가 있습니다. 산프란시스코에서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 살상용 로봇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을 경계하고 있는 반대론자들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가주와 중가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돼 많은 눈과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이 폭풍의 여파로 남가주에도 내일부터 비와 눈 그리고 강풍이 예상됩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수십여 명의 뉴욕시 공무원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착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MTA, NYPD 및 기타 기관의 직원들이 연방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를 사치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가로챈 공무원들 중 현재 13명이 기소되었으며 적어도 12명 정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캐시호쿨 뉴욕 주지사가 구식정화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방지원금 22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구식정화조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2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에서 부루이웃 등을 돕기 위해 모금되는 자선기금의 25% 이상은 기금 조성업체나 단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티샤 주 검찰총장은 기부자들은 자선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하지만 모금업체나 단체들이 상당액을 비용 명목으로 떼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거부들이 중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뉴욕 부동산 사냥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중국의 억만장자들은 자산을 여계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특히 뉴욕 부동산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당국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숙자를 병원에 강제로 장기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길거리와 대중교통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강제 구금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시진핑 퇴진 요구 시위를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미국 메사추세추주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대에서 열렸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출신 하버드 유학생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경 알라바마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토네이도 강타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라바마에 최소 29개의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하면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살아남은 직원이 총격범을 계속 고용한 혐의로 본사에 5천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날 사건을 목격한 뒤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포함한 외상후 장애를 겪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크레딧카드 도용 사기범들이 설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용하는 크레딧카드 숫자를 가급적 줄이고 크레딧카드 사용 시 자신의 핸드폰 등으로 통보되게 하는 것도 크레딧카드 사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독감 유행의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자제하면 독감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에 묻은 일부 바이러스들은 며칠 동안 손에 생존할 수 있는데 이때 오염된 손으로 얼굴을 만짐으로써 독감이나 RSV 등의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and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